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작년 1년간 카드 부정 사용이 5만 6천 건에 달해 2030년보다 1.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은 최근 지급카드 이용 현황 및 주요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카드 부정 사용 건수가 카드 위 변조는 2만 천여 건으로 2010년보다 96% 늘고 도난 분실도 3만 건으로 68%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보고서는 카드 결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안 문제, 수수료 합리화 등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카드사의 수익성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, 현금 서비스 이용 둔화 등으로 악화되는 추세여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.